오늘은 제가 샤오미 스마트워치를 하나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의 모델명은 미워치인데요 이 제품은 13만 4천원 정도에 판매되던 제품이에요 저는 퀴텐에서 할인을 받아 약 11만 8천원 정도에 구입했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된 상자는 정말 오랜만에 봐요 맨날 네모난 상자에 스마트워치가 감겨있는 그런 것만 봤었거든요 일단 전면에 이렇게 사진이 보이는데 이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샤오미 제품이고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박스의 퀄리티 하나하나가 꽤 잘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제품을 먼저 열어서 사용해보았는데 이 제품이 도착했을 때는 비닐로 이렇게 쌓여있었어요 상자를 열어서 구성품을 살펴볼게요 상자를 열자마자 이렇게 오른쪽 아래 샤오미 로고가 있는 보증 안내서가 하나가 들어있는데 한국어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보증 안내서를 들면 바로 스마트워치 본체가 나오는데요 스마트워치의 전면과 함께 후면에 이렇게 보호실이 붙여져서 도착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제품의 경우 색상이 네이비, 화이트, 블랙 색상으로 총 3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중 블루 색상을 선택했어요 위쪽에 있는 이 종이 박스를 열게 되면 안쪽에 추가 구성품 박스가 더 들어있어요 오른쪽을 열게 될 경우 이렇게 미워치 사용설문서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왼쪽에는 이렇게 충전 케이블이 하나가 들어있는데 스마트워치를 자석으로 올려놓은 후 바로 충전이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가격이 10만원이 넘는 제품인데도 이게 무선 충전이 아니라는 점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아날로그 시기 같은 느낌은 아니고 뭔가 심플한 느낌이 확실히 샤오미 제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샤오미에서 나온 밑밴드 이런 제품만 봐도 뭔가 깔끔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 제품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니까 마감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고가의 제품처럼 마감이 뛰어나거나 그렇진 않은데 가격에 비해서는 마감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소재도 꽤 괜찮고 이렇게 손목에 닿는 부분이 정말 부드럽게 되어 있어가지고 착용했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면을 보면 이렇게 디스플레이와 함께 흰색 링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 이 제품 디자인의 키 포인트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버튼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스포츠 바로가기 버튼, 하나는 뒤로가기 및 홈 버튼이에요 그리고 스트랩의 경우 바깥쪽에 패턴이 있는데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은데 이렇게 줄이 쭉 연속해서 나 있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은 손으로 만져봤을 때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리고 뒷면에 이렇게 각종 센서들과 함께 샤오미 로고 그리고 인증 마크가 위치해 있는데 보니까 센서의 종류가 정말 많아요 이러한 점을 봐도 아주 저가의 워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모습은 이런데요 이렇게 딱 착용했을 때도 좀 두껍고 알이 커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착용했을 때 디자인이 꽤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크기감이 조금 있어가지고 여성분들이 착용했을 때는 조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제품을 착용했을 때 단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나서 끈 처리할 때 이렇게 뻑뻑함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조금 힘을 줘야지 이게 잘 들어가더라고요 이 제품의 무게와 사이즈도 측정해볼게요 스트랩을 포함한 본체의 무게는요 49g이고요 스트랩을 포함하지 않은 본체의 무게는 32g이에요 본체의 크기는 45.5mm 정도이고요 본체의 두께는 13.1mm 정도예요 그리고 스트랩의 사이즈는 22mm예요 이 제품의 스펙도 알아볼게요 디스플레이의 경우 1.3도인치 사이즈의 454, 454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 이 정도면 디스플레이의 퀄리티가 정말 좋죠 그리고 스트랩은 TPU 재질이고요 블루투스 5.0을 지원해요 센서의 경우 심박수 센서, 가속도 센서 그리고 자유로스코프 센서 등 정말 여러 개의 센서를 탑재했고요 GPS 및 글로나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수 등급은 5ATM 등급으로 방수 등급이 정말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배터리의 경우 420mAh의 배터리를 탑재했는데 제가 실제 사용했을 때는 거의 모든 기능이 다 켰을 때 하루에 20%가량 배터리가 줄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테스트해보아서 이 정도 단 것 같긴 하지만 일반적인 사용으로는 일주일은 거뜬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제품의 앱의 경우 이 샤오미 웨어 앱을 사용해요 같은 회사 어메이지 핏의 앱인 제 앱을 사용할 줄 알았는데 이 제품 또한 샤오미 웨어 앱을 사용하더라고요 키자마자 이렇게 아저씨 한 명이 나오는데요 페이지마다 이 이모지가 취하는 모션 같은 게 다 달라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꽤 재밌더라고요 연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프로필 페이지의 장치에서 장치의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뜨는 미워치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이용 약관의 전체 동의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차례대로 연결 절차가 뜨면서 다음 앱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며 연결이 완료가 됩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정말 쉽죠 일단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앱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스마트워치에서 모든 기능들을 설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앱이 조금 깔끔한 맛이 있기는 있지만 이런 점이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아무래도 이 작은 화면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큰 화면으로 한 번에 설정하는 게 더 좋잖아요 이 앱을 통해서는 앱 알림이나 수신 통화 알림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워치페이스 페이지에서 온라인을 들어가면 이렇게 정말 많은 워치페이스 중 원하는 워치페이스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백여 가지가 넘는 워치페이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임 화면 워치페이스를 하나 적용해보면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화면이 꽉 차는 워치페이스를 적용하니까 화질이나 이런 색감이 훨씬 더 좋아 보이네요 이런 버튼이 있으니까 너무 누르고 싶어요 적용하는 속도도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쭉 내리다 보면 앱 알림 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앱 알림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카카오톡 알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신 통화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통화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 설정에 가면 위젯 관리가 있는데 자신의 취향에 맞게 위젯의 순서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가기 버튼은요 여기 아래쪽 바로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기본적으로 운동이 켜져있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바로가기 버튼의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앱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요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이 스마트워치는 AOD 기능을 지원해요 그리고 전원을 키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홈 버튼을 눌러서 키거나 아니면 손목을 창 상태로 들어올려서 화면에 키거나 마지막으로 화면을 두 번 터치해서 노콘으로 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AOD 기능을 킬 경우 손목 들어올려 화면 키기 기능을 활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점이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UI 구성은요 이 메인 화면에서 위로 넘길 경우 이렇게 알림을 확인하는 페이지가 뜨고요 그리고 아래로 넘길 경우 이렇게 간단 알림 설정 창이 나와요 여기 이렇게 배터리 정보나 블루투스 아이콘이 저는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넘길 경우 이런 각 기능에 자세한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아이콘들이나 글씨체, 폰트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운동 기능을 키게 되면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운동을 기록할 수가 있는데요 직접 운동을 추가하거나 운동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자주 사용하는 실내 러닝을 켜보면요 이렇게 GPS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고 자신의 현재 심박수와 함께 여러 가지 운동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실내 러닝 외에도 이렇게 등산이나 실내 수영 이런 운동을 기록할 수도 있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수영장의 간격이 몇 미터인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 제품의 경우 OATM까지 방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물속 액티비트도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세세한 배려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운동 기능을 켤 경우 위에 잠금 표시가 뜨죠 화면이 의도치 않게 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 표시가 뜨죠 그리고 목표 설정하는 페이지도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레벨 목표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 번 수영장을 왔다 갔다 했는지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소모한 칼로리와 자신의 페이스가 나와요 다른 저가형 스마트워치에서는 측정할 수 있는 운동 종류는 많지만 운동을 측정할 때 나오는 결과 데이터가 칼로리,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하고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냥 한 가지 운동을 기록하는 것과 다를 점이 없는데 이 제품의 경우 각 종목에 맞게 세부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칭찬하고 싶네요 그리고 위에 홈 버튼을 누를 경우 이렇게 더 자세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목록이 나오게 돼요 보면 운동을 기록하는 화면, 심박수를 측정하는 화면, 게다가 산소 파도도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면 기록을 확인하거나 제가 이 제품에서 가장 놀라웠던 기능인 에너지 기능이 또 있어요 이 에너지 기능의 경우 앱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운동, 일과 활동, 그리고 수면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자신의 현재 에너지 상태를 나타내주고 자신의 에너지가 얼만큼 이렇게 소모가 되고 있는지까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기능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의 에너지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준다는 점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 기능은 조금 더 사용해보고 제가 세부 리뷰 때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할 수도 있고 스타버치나 알람, 음악 컨트롤 등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날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 있는 이 폰트 이런 아이콘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북풍, 자외선 지수, 그리고 수도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날씨 기능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찾는 기능이나 지금까지 온 메시지로 확인할 수도 있고 나침반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갈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정말 많아요 워치 페이스를 변경할 수도 있고 밝기를 조절하는 페이지는 있는데 주변 밝기에 맞춰서 이 워치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방해 금지 모드를 켤 수도 있고 손목 들어 화면 켜기 그리고 운동 자동 감지 모드가 있는데요 이 기능은 꼭 켜놓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제 굳이 스마트워치에서 운동 기록을 켜지 않아도 그냥 이 스마트워치에서 운동을 자동 감지해가지고 기록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잠금 화면 설정도 있는데 잠금 화면 표시라는 기능도 있거든요 Always on Display 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켜게 되면 AUD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AUD 화면을 바꿀 수가 있는데 워치 페이스뿐만이 아니라 AUD 화면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점은 좋아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동 설정 기능도 있는데 이제 일반과 강하기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 진동 세기가 저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는데 강하기로 설정할 경우 뭔가 좀 길게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이 제품의 최대 장점은 디스플레이 같아요 디스플레이의 퀄리티 해상도가 너무나도 좋고 반응 속도가 정말 너무 좋아요 이렇게 빠르게 화면을 움직여도 하나도 밀림이 없죠 현재의 심박수를 보면 현재 기기는 101 이 스마트워치도 102 얼추 이 정도 차이면 잘 맞네요 정확해요 산소 포화도 기능도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측정될 때 이런 물결이 움직이는 화면 이런 것들의 퀄리티가 정말 우수해요 산소 포화도 측정값도 정확하네요 얼추 잘 나오는 듯하네요 이런 식으로 문자 알림이 잘 와요 그렇지만 문자 로고는 뜨지 않고요 이렇게 특수 문자와 함께 이렇게 요의 키획받침 비표준호까지 잘 오네요 아 그런데 지금 하트를 보냈는데 하트는 뜨지 않네요 그냥 별 모양으로 나와버리네요 이 점은 조금 아쉬워요 카카오톡 알림도 잘 오는데요 작문의 메시지도 이렇게 부드럽게 잘 와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카카오톡 로고가 안 뜨고 이런 이모티콘이 잘 오지 않는다는 점 오늘 리뷰를 정리해보면요 미워치 제품 장점이 정말 많은 듯해요 디스플레이 퀄리티도 정말 좋고 반응 속도도 정말 빠른 편이었어요 특히 이렇게 색감을 구현하는 화면 퀄리티는 정말 높게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운동 기능 같은 것도 워치에 세세한 기능들이 많고요 AUD나 이런 부가적인 기능들도 충실히 잘 됐어요 그리고 이 제품에 단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한글 번역이 조금 미숙했던 점이 아쉬웠고요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있기는 있지만 베젤이 조금 두꺼워가지고 그 점도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게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 AUD화와 손목 들어올려서 화면 켜기 이 두 기능 중 한 기능을 사용하면 한 기능을 못 사용하는 그런 점이 좀 아쉬웠어요 그러면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